2월 6일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역사상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터키 티르키에 시리아 국경지대의 현지시각 16일 밤 9시 47분 규모 5.0 이상의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지진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추가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만 2천 명을 넘겼으며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진이 터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해어들이 전역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이틀 전인 2월 15일부터 오늘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이틀 동안의 전세계 특히 부리고리 지역의 지진이 매우 불길합니다. 과거 일본 대지진 당시들의 패턴과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펠리핀의 지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대지진과 펠리핀은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규모 5 이상의 강진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월 15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5.7과 5.0, 알래스카에서 규모 5.2, 다음 날 16일에는 통과해서 규모 5.1,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바로 그 펠리핀에서 결국 규모 6.1의 강진이 2월 16일 날 발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같은 날 2월 16일 바누아투에서도 규모 5.6, 그리고 오후에 또다시 펠리핀어서 규모 5.0, 그리고 오늘 17일에 터키에서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6분에 오키나와 본선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남태평양 뉴질랜드, 통과, 바누아투, 그리고 필리핀과 알래스카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 오키나와 본선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과서적인 일본의 대표적인 대지진 루트입니다. 뉴질랜드, 통과, 바누아투, 필리핀, 알래스카, 그리고 오키나와의 지진은 오키나와에서 곧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곳 오키나와 본선 근처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일하게 한국의 뒷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큰 쓰나미가 통과하여 한반도 남해안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불길한 것은 바로 일본 대지진 라인이 움직였으니 오키나와의 강진과 균형을 맞추는 강한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이와 태현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도 발생하였으므로 후쿠시마에 강력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는 지진 발생 시 피난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가급적이면 바닷가로는 가지 마시고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